2021년 2월 20일 스타트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저기.. 뭐야? 저기.. 거기 들어가 augusto 구멍게 ~~ ~~ ~~ ~~ ~~ ~~ ~~ ~~ ~~ 누구 있어요? 소리야? 뭔 소리야? 누구세요? 누구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동그랗게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 있어? 잠깐만! 누구야? 야!! 뭐야?! 뭐야? 나뭇가지인가? 뭐야? 나뭇가지인가? 아닌데? 뭔데? 비닐? 잠깐만! 뭐야? 왕자님! 왕자님! 나와! 야! 왕자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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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누구있어? 뭐야..? 누구야? 이거는..? 뭐야..? 잠시만..잠깐만요 네..잠깐만..나가보시죠 그 창문에 있는 거.. 잠깐..스톱!! 스톱!! 스톱해!! 누구.. 누구.. 스톱해.. 쏟아! 와.. 나 미쳐버리네 진짜 와..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고! 잠깐만.. 여기서.. 거기 있단 말이야.. 자..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고랑캐라오 나고랑캐라오 나야 나 방금 내가 지나갔다 내가 지나갔다 방금 누가 지나간게 아니라 나라고 나 형 뭐라고 했어? 나야 나 또 놀렸어 나야 나 응 나야 나 마이콜 마이콜 난 잘못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조만간.. 와..잠깐만.. 여러분 잠깐만요.. 조만간 이거.. 여기 지금 철거하려고 하던데? 여기 레전드 장소인데 또 하나 사라지네 이렇게.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